매년 3월 3일이면 청주에서 가장 맛있는 곳, 서문시장의 삼겹살 거리에서 신나는 삼겹살 축제가 열렸습니다. 3월 3일은 양돈농가를 살리기 위해 축협에서 정한 삼겹살 데이인데요. 2012년부터 바로 이곳, 국내 유일의 삼겹살 거리가 있는 청주 서문시장에서 삼겹살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먹자판, 놀자판, 난장판 행사를 주제로 삼겹살 시식과 즐거운 국면, 체험을 곁들여 3일 동안 흥겨운 축제회장이 열리는데요. 저희 청주 서문시장은 공동화되는 현상에서 지금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축제를 열게 됐습니다. 꼭 시민 여러분들과 고교 풍족해서 오셔서 저희 축제회장에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리만 들어도 맛있는 삼겹살이 보기 좋게 구워지면 새콤한 파무침과 곁들여 너도나도 한 입씩 먹으니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축제 기간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삼겹살을 구입할 수 있고 마음껏 맛볼 수 있으니 손님도 상인도 신인합니다. 삼겹살 드시러 서문시장으로 오세요. 남은 주말 동안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열릴 예정인데요. 맛있는 삼겹살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청주삼겹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